안녕하세요 타임포럼의 틱톡입니다 안녕하세요 짱총입니다 그새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반바지 입으면 좀 추워요 반바지 좋아해서 반바지를 아직도 입고 다닙니다 아직 반바지를 입으세요? 확실히 젊으시네요 남자는 밑에가 서늘해야죠 그래요? 여름은 같지만 그래도 44철 인기있는 시계의 한 카테고리가 있죠? 여름에는 다이버워치였는데 가을에도 다이버워치죠 겨울에도 다이버워치 겨울에도 다이버워치 어떻게 보면 요새 다이버워치가 좀 어피스탑니다 저희가 리뷰할 이 다이버워치는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이버워치가 포화상태이기도 하고 디자인들이 거기서 거기인 다이버워치들도 많지만 이쪽 디자인은 별로 없어요 그쵸? 이 시계가 약간 독보적인 위치이기도 합니다 론진의 레전드 다이버 39mm 레전드 다이버는 론진이 1960년대에 제작한 레퍼런스 7042 거기에서 유래해서 2007년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60년대에 그 레전드 다이버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복각을 했죠 약간 현대적인 마감의 터치를 제외하고는 거의 95% 싱크로율로 모든 매니아들의 심장을 관통시킨 그런 디자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디자인이었습니다 큰 변화 없이 행보를 이어 오다가 런칭 10주년을 맞은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메탈 브레이슬릿이 추가되기도 하고 블랙 PVD 코팅되어 있는 버전도 나오고 재질적으로 다이얼적으로 디자인의 변경이 조금씩 들어가고 사이즈도 좀 다행이죠 42mm가 원래 레전드 다이버의 기본 사이즈였는데 좀 더 작은 36mm 36mm는 작은 시계를 좋아하는 남성도 있지만 여성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라인으로 전개를 하면서 라인업을 확장하다가 지난해 마침내 에오가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39mm 논데이트 블랙과 블루 이렇게 두 모델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그린 그리고 테라코타 안트라사이트 세 가지의 색상이 추가되었어요 작년에 나온 블랙과 블루는 빼고 올해 나온 따끈따끈한 신제품 세 가지 베리에이션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헤리티지 컬렉션의 큰 박스를 언박싱하는 것 같습니다 론진 레전드 다이버는 시계 패키지가 그야말로 레전드하니까 안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종이 박스를 위로 들어 올려서 올리면 원목과 가죽으로 덧대어져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박스를 보실 수 있고요 가죽으로 덧대어진 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대저택 안에 혼자 살고 있는 도련님 느낌의 네 너무 위풍당당합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양쪽에 있는 손잡이를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고증서와 설명서 여러가지 그런 도플렛들이 안쪽에 위치를 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네 저희가 요거를 안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사서 직접 보시라고 저희 잘 모르니까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상별로 각각의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1960년대 다이얼 디자인이 거의 그대로 채용이 됐어요 기존의 레전드 다이버와 크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면 하나하나 뜯어보면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데 일단 인덱스 기존에는 프린팅으로 평평하게 표시했다면 요 신제품들은 슈퍼루미노바 야각물질을 블록으로 활용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시침이랑 아워마커는 약간 노란색 이런 색으로 빛났는데 분침이랑 다이빙스케일의 그 역삼각형 원점은 또 푸르게 빛납니다 야광 블록을 활용해서 그런지 야광이 좀 더 화려한 느낌이 더 있었습니다 기존보다 칠해져 있는 야광색도 투톤입니다 특히 테라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티지한 느낌의 다이얼 색상이잖아요 누런 그 변색된 야광의 느낌이 부분 부분 들어가 있어요 진짜 신경을 많이 쓰고 디자인을 했다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레전드 다이버의 특징 중 하나가 다이빙스케일의 색인 이너베젤이잖아요 저기가 원래 색깔이 모델의 색상에 상관없이 검은색이었어요 신제품들은 그 이너베젤의 색깔을 다이얼과 통일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있는 거고 각 다이얼 색상에 맞는 이너베젤을 또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더 많은 투자가 들어간 거겠네요 케이스는 39mm죠 두께는 12.7mm, 12mm가 살짝 넘습니다 케이스 옆면의 비율을 보면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굉장히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좀 두꺼운 거지 시계 케이스 자체는 전혀 두꺼운 느낌이 아니에요 스테인레스 스틸 케이스에 방수는 300입니다 기존과 동일하죠 ISO가 6425 기준이잖아요 300m의 1.25배까지도 테스트를 통과를 했으니까 실제로는 방수 성능이 300m보다 더 뛰어나다 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크라운이 두 개인 것도 레전드 다이버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런 스타일을 보통 슈퍼컴프레서라고 많이 부릅니다 과거 얼빈 피케레츠라는 케이스 제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제조사가 방수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했는데 슈퍼컴프레서라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가 다른 케이스보다 방수 성능이 좀 뛰어났습니다 다른 방수 케이스가 100m 내외 방수였다면 이 슈퍼컴프레서는 180m 그 정도로 방수가 뛰어난 케이스였는데 별도의 크라운으로 이너 베젤을 조작할 수 있는 더블 크라운 구조로도 유명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방수를 떠나서 이런 D라인을 통칭해서 슈퍼컴프레서라고 많이 부르곤 하더라고요 그러면 슈퍼컴프레서 디자인 중에서 레전드다이버는 굉장히 대표적인 시계이겠네요 빈티지한 느낌의 케이스와 굉장히 어우러지는 돔 형태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스 마감이 기존과는 좀 바뀌었네요 원래는 전체를 유광으로 마감을 했는데 작년부터 나온 39mm 라인은 정면은 기존과 동일하게 폴리시드 가공하지만 측면은 기존과 다르게 새틴 브러시드 가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구물망 크라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슈퍼컴프레서의 아이덴티티이기도 하죠 케이스백 안쪽에는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잠수부가 보이네요 작살된 형님 그 위에 레전드다이버라고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ISO 6425 테스트를 거친 다이버라는 이름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적어놨어요 작살된 형님도 39mm 라인에서는 포즈가 좀 달라지고 인그레이빙도 좀 더 정교해졌습니다 메탈 브레이슬릿 케이스에 빈틈없이 완전 밀착되는 레전드 다이버만을 위한 메탈 브레이슬릿이 드디어 도입이 되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안쪽면 마감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거친 면이 하나도 없는데 리조또 같은 리조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간에 리조또 그 사라알들은 반짝반짝 걸리는데 사이드는 그거와 마감을 다르게 했습니다 케이스 측면과 동일하게 세틴 브러쉬드 가공으로 마감했습니다 유광과 무광이 적절하게 섞여져 있어서 이거는 다이버 시계로 착용하기에는 조금 고급진 느낌입니다 저희 같은 데스크 다이버한테는 딱이죠 굉장히 잘 만드는 느낌이 확 들어요 손목에 촥 감깁니다 착용해보시면 버클 역시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오픈을 해주면 되고요 다이버 익스텐션도 있네요 굉장히 빠르게 이 버튼을 눌러서 안쪽으로 집어넣고 빼고 한 칸 한 코 정도를 움직일 수 있게 굉장히 스마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스와치 그룹이 론진에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자동 칼리버 L888.6입니다 2891 토대로 이제 진동수를 3.5L로 낮추고 파워리저브를 72시간까지 늘린 에타 A31.L11 여기에서 론진에 맞게 가공을 한 게 이제 L88.6인데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사용했습니다 현대적인 워치메이킹 기술을 넣으면서도 COS 인증까지 받았어요 그만큼 예전보다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거죠 2시 방향의 크라운이 이너베젤이죠 네 스크류 다운 크라운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돌리면서 스크류를 풀면 자연스럽게 이너베젤이 돌아갑니다 이제 양방향으로 돌아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역회전 방지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왜냐면 잠그면 안 돌아가니까 잠그는 거 역시 굉장히 쉽게 잠깁니다 크라운이 좀 큰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작이 굉장히 쉽습니다 견고하게 조작되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넷이 방향에 있는 크라운이 이제 시계 조작 크라운이죠 아래로 스크류를 돌려서 풀어주면 0단계에서는 와인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 돌리면서 와인딩을 할 수가 있고 1단계로 뽑으면 이제 데이트가 없기 때문에 바로 초침이 멈추는 핵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라운을 아래로 돌리면서 시계를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 뭐 에타 무브먼트를 만질 때보다 상당히 저는 부드러운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걱서걱 거리는 느낌이 없이 소음이 굉장히 적네요 론진이 추구하는 고급적인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조작감에서 또 이렇게 손목에 올리니까 녹색이 좀 욕심이 나네요 요게 또 녹색이 카키가 아니라 또 약간 쨍한 느낌이라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테라코타는 외국인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틱톡님 약간 외국인 손이라 그런지 잘 어울립니다 젓갈색을 잘못 뽑으면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요 색깔은 사람의 피부톤이랑 제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빈티지한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유광에 그런 코팅 느낌이 얹어지니까 고급스럽네요 비싸보여요 뭐 사진을만 보지 마시고 그러면 안 고급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하하하 가장 도회적인 느낌의 엔트로사이트 가장 무난해요 블랙이 좀 진부하다 엔트로사이트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레전드다이버 39mm 신제품의 세 가지 색상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네 어떠셨습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다시 갖고 싶나요? 레전드다이버를 42mm 모델을 두 번 샀다가 두 번 다 팔았습니다 긴 러그2 러그를 극복하고자 스트랩을 진짜 한 10개는 넘게 끼웠다 뺐다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제 간혈인 손목이 레전드다이버 러그2를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39mm는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서 착용감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네 여러가지 업그레이드가 있었죠 네 그러면서 가격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형님들 가격 뜯으면 좀 으잉?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500만원 500만원 백화점 행사할 때 40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거잖아요 네 레크리에이셔널 다이빙 시대가 도래 한 60년대를 한때 풍미했던 디자인이고 저는 레전드다이버는 멀티 컬렉터 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거를 한 며칠 착용을 해봤는데 다시 사고 싶어요 저는 테라코타 저는 그린? 아니요 블루 요 레전드다이버 뭐 사이즈스럽고 논데이트 에오가들이 원하는 모든 걸 이제 다 들어줬는데 그래서 결론은 레전드는 역시 레전드다 이래도 안 사? 이거는 사야지 네 레전드다이버 39mm 새로운 다이얼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시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